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몸도 회복이 되고 또 제주도의 여러 구경거리를 즐길 수도 있어서 제주도에서 힐링수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힐링수대회는 어제서 했건 힐링수대회의 시기 원칙대로 하면 건강해집니다 물론 알튼 병이 낫고요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참 유명한 관광지죠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보통 제주도에 일부러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오면 대부분 유명하다는 그런 곳을 관광을 하고 또 맛있는 걸 먹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의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속모습은 모르죠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에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힐링수대회는 그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러나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러면서도 운동이 되는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올레길을 많이 걷고요 또 오름을 많이 오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 여러 차례 와봤지만 아 이런 곳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많고 참 좋아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제주의 가장 제주다운 곳 그것은 아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오름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름과 참 여러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오름과 그리고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선들 그리고 숲길 그리고 역시 한라산 이런 정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첫날 그 다음날 오시면 가까운 주변을 한번 걸어보면 걸을 수 있는 데 참고를 해야 될 분들 조금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한 3, 4일만 지나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활동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걷는 길도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약간 언덕베이가 포함되는 난이도라고 할까 약간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러다가 중반에 10km 이상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데 오다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성급하게 허겁지겁 가는데 바쁜 그러기가 좀 쉽습니다만 천천히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에 좀 신경 쓰지 말고 운동은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다 되는 것이고 마음의 운동도 좀 정신의 운동도 좀 하시라고 천천히 가시고 두리번 두리번 하시면서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켜버는 택배가 office에 잠시가onstrital이 받은 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